안녕? 오늘은 사진찍기를 좋아하는 스마일러 읽어줄게요. 스마일러 하루에 4번 사진찍기를 좋아하는 스마일러 스마일러는 늘 웃기를 좋아했죠. 스마일러가 웃으면 눈은 반달처럼 둥그러지고 입꼬리는 흔들어 의자처럼 쓱 올라가지요. 스마일러는 알고 있었죠? 아기 때부터 스마일러가 웃으면 모두들 좋아한다는 걸요. 하지만 걸어다니기 시작한 후로는 아이쿠 잘 걷네 손뼉치며 응원하느라 스마일러가 웃는 걸 못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스마일러는 생각했죠? 사진을 찍어두기로요. 하루 4번 찰칵 목욕하고 나서 찰칵찰칵 밥 먹기 전 찰칵찰칵찰칵 밥 먹은 뒤 찰칵찰칵 찰칵찰칵 잠자기 전 웃어요 웃어봐요 행복해지는 스마일러만의 비밀 여기까지에요.